루마니아가 K2주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뉴스. 최근에는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의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K2 전차 300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사용 중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 1 비조널, 비조널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A 브럼스, A 브럼즈 전차를 54대 도입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300대의 전차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A 전차도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들의 전차 도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2 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2 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3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NATO 동맹국을 포함해 전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사터부터 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 운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 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동신, 기술사, 영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2 전자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자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애들은 신용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자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스 알리모겐은 한국의 K2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스는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가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며 K2 전차는 연간 150터부터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0터부터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계약이 성사되면 일자에 이어 K2 전자 820대, K9 자주포 430여문, 천무 80여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NATO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2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자가 아이다 인도될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네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자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터부터 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터부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만 1천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만 5천 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mm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의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법적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운발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끄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자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점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지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 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현맹이라 물린 루매니어에게 K2 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2 PL 기반의 차세대 전자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재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 전차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2 전자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가뜸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폴란드에 미국의 M1A 브람스 전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세계 3대 전차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미국의 M1A 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를 모두 운용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폴란드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도착했을 때와 달리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폴란드군에서 M1 전차를 후방에 K2 전차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있어 미국 전차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군사 전문가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M1 전차와 K2 전차 중 누가 더 우수한 전차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의 K2 전차가 미국의 주력 전차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될 수 있을 것인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M1A 브람스 전차는 세계 최강 미군의 주력 전차인 만큼 당연히 세계 최고의 전차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된 지 50년이 넘은 M1 전차가 가지지 못한 각종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현대식 K2 전차가 등장하며 어떤 전차가 더 뛰어난 전차인지는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폴란드에 M1 전차까지 도착하면서 폴란드 육군은 M1A 브람스와 K2를 동시에 운용하게 되면서 이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군대가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는 폴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 대의 전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영상을 통해 폴란드의 M1A2 A 브람스와 K2 흑표 중 어떤 전차가 가장 뛰어난 전차인지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폴란드는 폴란드군을 위해 구입한 M1A 브람스 전차의 첫 번째 물량을 받았습니다. 총 366대의 A 브람스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전차들은 이제 새로운 폴란드 전차 부대로 펀성될 것입니다. 최근 동유럽 국가에 도착한 최신 주력 전차는 M1A 브람스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에는 K2 흑표 전차와 K9A1 썬더 155mm 자주포의 첫 번째 물량이 폴란드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드레이 두다 대동령은 군수품 도착을 기리는 공식 행사의 부하 슈차크 장관과 함께 참석해 작년 여름에 서명된 58억 달러 규모 계약에 신속한 이행을 환영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한국의 현대로템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180대의 K2 MBT를 공급할 것이며 이 배송에는 전차에 대한 훈련 패키지와 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폴란드가 한폴 산업 협력으로 제조되는 820대의 K2 PL 전차를 받을 예정이며 넓은 범위의 기술 이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군수 대국이 되었으며 폴란드는 한국의 가장 좋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들이 한 군데에 모이게 됐습니다. K2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운용 중인 전차는 물론 전 세계의 전차들과 비교해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K2에는 공개되지 않은 모듈식 복합장갑과 폭발 반응장갑 블록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120mm 전차 포탄의 정면으로 직격당해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K2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 과, NBC, 핵, 생물, 화학, 방호를 포함한 대책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유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K2 전차를 두고 지구상 최강의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단지성 사이트 쿼라, 쿼러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한 질문자가 한국의 K2 흑효 전차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전차인지 질문을 올렸고 여기에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렸는데요. 그 중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소속 기술 작가 라이언 파킨슨은 대한민국의 전술 환경에서 K2 전차가 M1A2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욱 우수한 전차라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차의 여러가지 측면을 비교하였을 때 M1A2 전차가 우세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라이언은 장갑과 공격력에 있어서는 에이브람스가 더 우수하다고 말했지만 전차의 관측 능력과 중량 대비 출력기, 작전 영역, 현수 장치와 방어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에 대해서는 K2 전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M1A 브람스 전차가 탄종을 통해 화력에 앞서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라이언은 전차의 화력에 있어서는 열화오라늄탄을 사용하고 있는 M1A2 전차가 절대강자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M1A 브람스 전차의 전용날 개안정분 2철갑탄 APFSDS M829는 열화오라늄탄자를 사용해 일반적인 텅스템탄이 따라갈 수 없는 700mm급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K2 전차는 가지지 못한 M1A 브람스 전차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화력 덕후의 민족인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포탄을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고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열화오라늄탄을 개발하려 했었으나 원자력을 비군사적 사용에만 제한한다는 한미원자력협정에 걸려 개발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텅스템탄자를 사용하면서도 열화오라늄탄 수준의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탄을 개발해내는데요. 텅스템 관통자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풍산은 최신 다단열 처리 기술과 미세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마치 열화오라늄탄처럼 자기첨 예화가 일어나는 텅스템 관통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텅스템 관통자가 적용된 K2 전용 날탄 K279는 정확한 관통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열화오라늄탄 수준의 700mm급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관통력에 있어서는 M1 전차에 비해 뒤처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 M1 전차를 수출하더라도 열화오라늄탄은 허가하지 않고 텅스템 철갑탄을 대신 수출하고 있어 수출형 M1 전차는 비싼 가격에도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차 수출 시장에서 M1 전차가 상대적으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라이언은 주포 발사 속도 부분에서도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 발사 속도가 6초에 한 발로 고정된 K2 전차보다 숙련된 장전수라면 4초 이내에 장전하고 사격이 가능한 에이브람스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장전수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K2와 숙련된 장전수를 요구하는 M1 에이브람스의 장전 시스템을 비교하여 에이브람스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는 이론상 최대 속도일 뿐이며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만큼 실전에서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실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M1 전차의 연사 속도는 분당 이터부터 세발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미군에서도 M1 A3 모델에서부터는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죠. 폴란드군에서도 얼마 전 도착한 M1 A1 전차보다는 K2 전차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번에 도착한 M1 A1 전차가 미국 해병대에서 운용하던 중고 전차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방관 마리우스 부하슈차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력 강화를 위해 중고 M1 A브람스 116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M1 A1 전차는 3, 5세대 전차인 K2보다 한 세대 전인 3세대 전차로 분류되고 있는 전차로 폴란드군에서도 K2 피얼이 생산되기 전 전력 보충용으로 도입했을 뿐이 중고 전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부 폴란드 네티즌은 운용유지 비용이 비싼 A브람스 도입은 잘못된 선택이라 비난하고 있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는 M1 전차 대비 훨씬 뛰어난 K2 전차의 기동성입니다. 폴란드군에서는 K2 전차가 M1 전차와 달리 폴란드 전술 환경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을 거칠 경우 70톤에 달하고 도하 기능이 없는 M1 전차는 하천이 많은 폴란드 환경에서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군의 경우 압도적인 공병 전력으로 이를 커버하나 이는 미군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실제로 M1 전차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과 같이 도하할 일이 없는 사막 중동 국가들입니다. 현재 폴란드군에서 두 전차를 동시에 도입하면서도 K2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유 또한 K2 전차의 뛰어난 기동성 때문이죠. 덕분에 먼 길을 지나 폴란드에 도착했음에도 찬밥 신세인 M1 전차와 달리 폴란드에 도착한 28대의 K2 전차는 폴란드 육군의 주 전력으로서 쉴 새 없이 굴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 일어난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 때문에 러시아 상황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폴란드 국경 수비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로 이루어진 기갑 부대가 폴란드 국경 지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에 배치된 M1 전차들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남부 국경 지대에 배치되어 폴란드 군이 어떤 전차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2 흑표와 M1 에이브람스 모두 계량을 거듭하고 있기에 어느 전차가 더 뛰어난 전차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급격히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력 증강에 누가 더 기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 방산의 하위 카테고리로만 여겨졌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방산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 지역에서 폴란드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벽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무기들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